5.18 망언처벌법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8위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른바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가운데서 5.18 왜곡 폄후배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5.18 왜곡처벌법 이른바 5.18 망언처벌법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출판물이나 전시물 인터넷 공연 등의 5.18을 비방하거나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자에 한해서 7년 이하의 진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취하는 그런 대단히 엄중한 법안입니다.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했다는 죄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입법활동에 시사는 바가 큽니다. 다수의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외관상 취하지만 결국 다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른바 민주집중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법안 통과에 특히 쟁점 법안 통과에서 당론을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5.18 망언처벌법의 문제점입니다. 현대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건의 실상은 물론이고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여러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 당시에 광주에 무기고 탈질 것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자위수단으로 불가피한 일이었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에서는 폭력의 형사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외국인이 완전히 저희들에게 익숙한 방식하고 반대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의견을 문제 삼아서 사실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심대한 부작용을 우리 사회에 낳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법학자들과 법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미 5.18 망언처벌법 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입법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를 부인할 시 행사처벌한 설례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입법을 통한 규제는 국가와 정치 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현 행위에 대한 행사처벌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고 맹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과 평가가 최정리되지 않은 현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특정 정치권력이 입법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역사관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또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유독 5.18에 대해서만 그렇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가? 이런 반론에 대해서도 답을 찾기가 궁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5.18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시혜를 받는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그런 분들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맹벽한 현대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얼토당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너무나 맹벽한 사건인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미국에 잠수함이나 이런 충돌술이다 이렇게 외치는 공공연화에 외치는 그런 좌파 인사들도 꽤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만일에 5.18 망언처법을 만든다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한 그런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입을 막고 의견 표출을 막는 그런 법을 양산한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질문도 전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사회가 다수 소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팍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지하는 쪽으로 입법활동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